제가 그랬죠. 우주는 건드리지 말라고. 이게 우주를 위한 일인가요? 그럼 어떡해요. 애 아빠가 선택한 여잔걸. 그래도 말렸어야죠. 그런 무서운 여자가 우주 새엄마가 되도록 내버려 두겠다고요? 내가 무슨 수로요? 남편 죽인 살인자라도 좋다잖아요. 목소리 낮춰요. 그러니까 제발 가세요. 우주까지 알게 하지 말고요. 나 역시 이런 식으로 알게 할 마음은 없었는데. 알았어요. 갈게요. 우주야. 우주야. 너 왜 울어? 어디 가게? 우주야. 우주 왜 그래? 선생님. 살인자예요? 진짜 사람 죽였어요? 이게 무슨 소리예요? 사람을 죽였다니. 우주야 말도 안 돼. 네가 뭘 잘못한 거겠지. 보미 형이 들었어요. 엄마가 얘기하는 거. 우주야. 아빠가 나 설명해줄게. 가까이 오지 마세요. 우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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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so... 내은 transform을 염려 Peace 진짜요? 이lez아.